이 후보 누가 될까요? 정말 추운 듯이 연습해야죠 열심히 해서 데뷔만 하죠 정말 많이 일을 갈고 토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다음 무대가 한 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해보고 싶습니다 동생 K-pop의 꿈을 잃어버렸지만 데뷔할 겁니다 무조건 할 겁니다 무조건 탑라인 안에 들어서 데뷔할 겁니다 여기 아홉 명이 앉을까? 그게 제일 궁금해 둘이 앉으면 진짜 좋겠다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남의 담으로 남의 담으로 남의 담으로 우리 여름 할까요? 가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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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떨리는데? 아 진짜 이거 서로 마음 아파서 어떡하냐고 탈진 정말로 높은 사람들이 많아 덴조에서 한입권이 다 나와요 한번 쓴 가수 제가 이제 리더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좀 더 잘 끌어뒀으면 더 많이 데리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탈락 미안하고 여기가 절대 끝 제가 탈락 형들이랑 못 만나서 좀 슬픈 마음도 있어요 제가 탈락 렌이 roz 도요나가 다크도 도요나가 다크도 도요나가 다크도 치의가 제일 높다 데뷔 조가 있을 수도 있어 피부에 더 도움이 되는 연습생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높은 등수를 받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저 말고도 예쁜 연습생들이 많거든요. 제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없습니다. 즐기는 거야? 진짜? 이러면 진짜 마음 아프지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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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